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개표를 시작한 뒤부터도 1시간 20분이나 걸렸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애매하게 표시된 두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은 겁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표의 표정. 개표가 지연되면서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표정 변화, 직접 보시죠. 유승진 기자입니다. 미소를 띠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리로 찾아오는 민주당 의원들과 주먹 인사를 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시작됐을 때도 민영배 무소속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담담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곧 중단됐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가 맞붙은 사진을 하려고, 맞붙은 사진을 하려고, 맞붙은 사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띄우지 않습니까? 저거... 반대표를 의미하는 부인지, 무효표가 되는 우인지 등 알아보기 어려운 투표용지 두 장이 나온 것을 두고 공개하라 말라 충돌한 겁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이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여당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무효표로 분류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휴대전화를 보며 본회의장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김 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국회의장석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6시 50 коп Safe CID CID